토지 3회입니다. 윤보는 술가지를 툭툭 분질러 동강이를 내고 있었다. 니 뭐하러 오노? 우렁우렁한 목청이 납작하게 엎든 초가지봉을 넘어 울려 퍼졌다. 술병을 들고 두벅두벅 걸어온 용인은 풍수쟁이 같이 집 둘레를 한번 둘러본다. 뭘 거니? 니 내 생일이라고 술 받아왔구나? 야, 그라네도 속이 허추해서 주막이 갈락했더만은 미역국은 어찌 됐소? 용이 빙글에 웃는다. 우찌 대기는 방바닥에 이마빵아 몇 번 찍고 먹었지러? 기분이 좋아서 입술은 다물려 있었으나 양쪽 눈꼬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윤보는 연신 웃는 얼굴이다. 읍내나 이웃마을 뿐만 아니라 타도에까지 그 기량을 인정받은 대목수 윤보가 사는 집은 퇴마루도 없이 마당에서 곧장 방문을 열게 되어 있는 방 한 칸의 부엌 하나 울타리 없는 막살이었다. 대장간에 시까롭다는 말이 있고 밤낮 자르고 끊고 하기 때문에 바느질장이 목수 잘 사는 건 못 본다는 말이 있듯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다. 천지간에 혈혈단신 집이 무슨 소용일까마는 부모의 기일을 알면서 그냥 넘길 수 없고 무리라도 떠나야겠으니 다만 그 일 때문에 막살이 남아 집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사는 와 생각 안 하는고 담뱃대를 두드리며 마을 노인들이 나무라면 임으로 되는 일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하늘을 봐야 배를 따제. 혼자서 자식 만든다는 말은 못 들었구마. 아따 죽은 입이 밥 묶었소. 눈어덕에 흙 들어가면 고만이라요. 구신이 어디 있소. 물이라도 떠놓는 것. 그거 다 자식된 돌이고 생전의 부모 은궁을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소? 내 당되면 고만이지. 뭐 하려고 이 풍진 세상을 내 자손보고 또 살아달라 하고 싶니까? 하며 허허 웃기가 일쑤였다. 윤보는 나머지 술가지를 무더기로 모아 쥐고 우지끈 우지끈 분질러 부엌 바닥에 던지고 나서 강 건너 산을 바라보다가 마마 자국이 두드러진 굵은 콧망울을 벌룡거린다. 바람이 좀 일겄다마는 아 들어 안 가고 뭐하노? 우두커니 서 있던 용인은 기어들다시피 방으로 들어간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실하게 짠 괴짝이 먼지가 폭신폭신한 윗목에 하나 때묻은 이부자리는 개껴서 괴짝 위에 얹혀 있었으며 연장 망태는 윗목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간밤에 멧돼지가 내려왔던가 베 특백이란 고추장 보시기를 을씨년스럽게 들고 들어오면서 윤보가 말했다. 뒤안에다가 감자를 좀 묻어놨더만은 낭태질을 해놨구마. 울타리가 없인께 안 그렇소. 퍼질러 앉은 윤보는 손에 든 것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괴짝 사이에 끼워둔 부거 한 마리를 낚아채 대가리를 비틀어버리고 쭉쭉 찢는다. 이 동네는 그래도 밥술이나 묵은 게 그렇지 기차분 농사치기들 울타리 이시면 뭐하노? 시장스럽다. 하기는 짐승들도 묵어야 그래야 강포수도 살 거 아니가? 용인은 뚝배기에 철철 넘게 막걸리를 붓는다. 형님 잔 드시오. 니도 마시라. 술을 부어주고 윤보는 찢어놓은 부거를 고추장에 찍어 입에 넣는다. 천상 겨울은 여기서 날 낀인데 우찌 견딜만 합니까? 입속의 것을 우물우물 씹으며 윤보는 와 양식 없을까봐? 설이나 세고 발씨가 상그라봐서 어디 멀리 가볼까 싶다마는 여전히 시끄러운 갑소? 뭐 소문들음께 서울서는 또 역정 모의를 하다가 미쳐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보는 그거 다 실없는 소리제.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빈장과 불만 섞인 투로 말을 막았다. 대국이 외놈한테 항복을 했으니 그게 망조란 말이다. 외놈들이 개미떼 맹크로 귀여울 낀데 벌써 한 거에는 외놈들 장사치들이 설진다 카는데 허수의 배 같은 임금이 있으나 마나 총 뽑은 놈이 제일 아니가? 흥 동학당이 벌떼같이 일어서도 별 수 없었는데 몇 놈이 쑥떡거리서 웃자기라. 비웃었다. 올해 들어 서울서는 전부전북을 모의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두 번인가 있었다. 그깟 놈의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대국이 넘어지시니께 이자는 외놈하고 노국놈이 또 대가리가 터질기구마. 그놈아 아들이 뭔지 개명했다고 해서 그래 상투자른 양반들이 얻고 지고 지랄들 하는가 본데 개명이라는 게 대체 먹고 개명이라는 게 별것 아니더마. 한말로 사람 지기는 연장이 좋더라 그것이고 남미껏 마구작으로 뺏어먹는 짓이 개명인가 본데 강약에 부동하기는 하다마는 그 도족놈을 얻고 지고하는 양반나리. 내야 무식한 놈이라서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해도 옛말에 질이 아니면 가지 말라겠고 제 몸 낳아주고 키워진 강산을 남 줄 수 있는 일인가? 천민인 우리네. 알뜰한 나라 더욱 보지도 않았다마는 세상이 하도 시장스러워서 이자는 일도하기가 싫고 사시장철 푸른 강가에 앉아서 붕어나 낚아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게 될 긴갑다. 그들은 다시 술을 부어 서로 권한다. 윤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마을 밖의 고장을 모르는 용이는 윤보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한동안 잠자고 있던 용이 입을 떼었다. 형님도 생각 좀 달리 해야 할기요. 윤보는 힐끔 쳐다본다. 언제 그정 심만 믿고 살것소? 언제 내가 심믿고 살았더나? 심물 믿었심은 벌써 뒤졌던가 했겠지?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할기요. 그럴듯 눈꼽만치도 없구마. 뭐니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날라댕기는 새라. 알겄나? 모르겄소? 일부러 시치미를 뗀다. 사람 사는기 풀립에 이스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기틀을 다지고 집을 짓지만은 마 나야 칠시평생 아니가? 믿을기 어디있노? 늙어서 뱅들어 죽는 거사 용상이 앉은 임금이나 막살이하는 내나 매일반이라. 내야 뭐를 믿는 사람은 아니다마는 사는 재미는 사람의 맘속에 있는기라. 두 활개치고 훌훌 댕기는기 나는 제일 좋더마. 좋다고 해서 어디 하고 접은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런 게 자리에 안 잡는 거 아니가? 나도 니 맨치로 개 핥아놓은 축사벌맨치로 생기쓰믄 벌써 장가들어서 계집자식 덕에 낙도 보고 고생도 해실끼다마는 이런 낯짝 해가지고 어느 계집년이 날 숨기 죽었노? 허나 살아본께 다 이런대로 헐가분해서 좋고 욕심이 사람 잡더라고 이 팽이 그 눈 보지? 맹태맨치로 삐삐 말라가지고 이래 환장한 눈 아니가? 다른 식구가 많은께요. 그런께 내가 하는 말 아니가 지 아무리 나부댄다고 농사치기가 자기 전답 자식놈한테 물리겄나? 아 형님은 홀가분해서 좋고 그 형님은 식구 때문에 일하는 낙으로 사는 거 아니요? 이번에는 용의 쪽에서 놀려대듯이 실죽 웃는다. 하기야 모두 나같이 산다면 그것도 큰일이지. 시가 말을 낀께 강포수하고 내나 이리 사라주지. 자기와 비슷한 턱 썩뿌리 강포수를 들먹이며 윤보는 태평스럽게 웃어져친다. 소 편하겄소? 아모 편하고 말고 윤보는 정말 소 편한 사내였다. 훌륭한 목수의 기량을 지녔으면서도 돈을 탐내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아본 일이 없었다. 돈은 벌어서 도무지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술은 과한 편이지만 여자에게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고 투정판에 드나드는 일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온다간다 말없이 연장망태 짊어지고 훌쩍 떠나는데 낯선 마을에 가서 삽작을 고쳐주기도 하고 외양간을 지어주기도 하여 밥술이나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다. 윤보가 동학당했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윤씨 부인도 윤보가 동학당에 가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사실과 좀 차이가 있었다. 윤보는 동학교도가 아니었고 농민도 아니었다. 민중 봉기가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동안 윤보는 줄곧 그 대열에서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르며 박달나무같이 건장한 몸을 날려 우리들을 선동하고 사기를 도두며 언제나 앞장섰다. 일자무식의 어림 짐작과 직감으로 철통같은 집을 짜 세우던 대목수 윤보에게는 싸움에서도 어림과 직감으로 민병을 모아 철통같이 뭉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과격하고 정열적으로 날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상 그는 전봉준과 버금가는 위세를 떨친 가장 투쟁적인 접주 태인의 김개남을 마음속으로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의 지휘자여 윤보는 말단의 병졸에 불과했으나 자라는 바느질 장에는 조각을 내지 않고 옷을 마르며 기량 좋은 목수는 동가리를 내지 않고 제목을 다루듯 싸움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다급하지도 않은 살생이나 방화같은 짜투리를 내는 것을 윤보는 꺼려했던 모양이다. 조직이 실은 윤보는 마치 집안체를 지어주고 나면 연장을 챙겨서 떠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의 9월 다시 일어난 동학군은 싸움의 목표를 항일구국에 두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사녀는 피로움을 들고 참담한 패배 재개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이 싸움의 윤보는 참가하지 않았다. 전봉준도 김계남도 손하중도 그 밖의 많은 동학의 지도자들은 지금 죽고 없다. 윤보는 이곳저곳을 쫓기기도 하고 숨어 다니기도 하면서 떠돌다가 지난 봄에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은 윤보에게 발붙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동학당했다는 막연한 소문 이외에 윤보의 행적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무슨 까닭인지 최참판댁 윤씨 부인은 동학당에 대해서 퍽 동정적이라는 말이 있었다. 동학군을 도와주었다는 소문도 얼핏 지나갔고 그것은 아마 동학군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숱한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 방화를 했으며 읍내에서만도 강변, 술밭에서 토우, 아전, 군교 이들과 결탁한 향반들을 처형했음에도 최참판댁에서는 도망치려는 하인들이 몇 명 붙잡혀 매를 맞았을 뿐 별 피해가 없었던 실정에서 나온 말인 성 싶었다. 술을 함께 마시고 잡담을 좀 더 하다가 용인은 낚싯대를 든 윤보를 따라 강두길로 나왔다. 저기 읍내 문의원 아니가? 윤보가 먼저 보고 말했다. 말곱비를 잡은 돌이 강쪽으로 한눈을 팔며 걸어오고 나기를 탄 문의원의 도포와 흰수염이 강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소방님이 편찮으신가? 또 용이 말을 윤보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아 참, 갓난할매 때문에 오시는갑소. 평생 니는 매이 살아야 할 인지밖에 못되겄나, 용아? 내뱉으며 용이 얼굴을 밀그러미 쳐다보던 윤보는 강가 모래밭으로 내려간다. 터벅터벅 모래를 밟고 가는 윤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용이는 입술을 푹 다물었으나 노엽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참판댁 마님은 안녕하시오. 월선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용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제 참판댁 문전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문의원은 집안으로 들어갔고 도리는 마구 칸에 말을 넣은 뒤 길상이를 찾는다. 길상이 없소? 김서방의 아들 개똥이 녀석이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고 오면서 말했다. 어디 갔노? 뭐 이겄소? 히히 덮어놓고 입을 해벌리며 웃는다. 길상이보다 네 살 더한 열일곱인데 개똥이는 김서방 가슴에다 못을 박아놓은 천치였다. 아나! 그라믄 니가 봉순이 어매한테 갖다 주어라. 음내 월선이가 주도록 하고 알겄나? 하며 도리는 조그마한 꾸러미를 건넨다. 삼수가 곁을 지나가면서 견눈질을 했다. 개똥이는 연신 히히히 웃으며 뛰어간다. 이때 길상이는 도장 안에 있었다. 술독이랑 멍석, 사닥다리, 모숙에 된 연장 따위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1년 내내 응달진 도장의 공기는 냉엄하면서도 습했다. 길상은 둑을 등지고 앉아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다. 주머니칼로 깎고 문지르고 다듬고 하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섬세해 보인다. 그가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은 탈바가지였다. 아직 채색은 하지 않았으나 모양으로 보아 하나는 소무인성 싶고 다른 하나는 샘님 탈인 것 같았다. 도장 안에 희미한 광선을 받은 두 개의 탈은 채색이 되지 않은 탈이기도 하겠으나 윤곽과 생김새가 정묘하여 괴괴한 느낌을 준다. 보통 탈을 만들 적에는 나무나 바, 송피 같은 것, 혹은 부피 있는 종이 같은 것이 재료가 되는데 길상은 생각을 달리하여 가늘디 가늘게 깎아 만든 대살로 이리저리 대충 모양을 엮은 뒤 초배를 한 번 하고 나서 못 쓰게 된 한지 찢어내어 버린 장지종이를 모아 잘게 찢어서 풀에 으깨어 살을 붙이고 그것을 여러 날 걸려 말린 뒤 다시 살을 붙여 모양을 다듬고 해서 지금은 주머니칼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길상은 절에 있을 적에 그 모인 혜관 스님한테 그림 그리기를 익혔고 탈바가지는 동구 밖에서 묶고 간 사탕패들이 가진 것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길상은 구례의 영국사에서 온 아이였다. 저놈 상호를 보아하니 중대놈은 아닌 듯 십소이다. 돌봐주시는 것도 공덕이 될 것이오. 영국사 우간 스님이 절에 온 윤씨 부인에게 말했던 것이다. 떠나올 때 윤씨 부인 가마디에 서서 울먹울먹하는 길상에게 이놈 길상아 개천에서 욕난다고 했느니라. 굵은 불덩이 같은 눈망울을 굴리며 노스님은 호통치듯 말했다. 구례에서 평사리까지 그리 긴 도정은 아니었으나 길상은 왜 노스님이 자기를 최참판때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절 밖의 세상을 모르는 길상은 모든 눈에 띄는 것이 다 신기했다. 아름다운 섬진강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궁금하였고 땜목을 타고 가는 땜목군, 장배의 사공이 강물을 따라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도 신기스러웠다. 하늘 끝간대가 어디임인지 세상은 넓고 또 넓은 것 같아 가슴이 설레였던 것이다. 구천이보다 몇 달 앞서 윤씨 부인이 탄 가마를 따라 최참판때게 왔을 적에 사랑의 들에는 철보다 앞서 분홍빛 석산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길상에는 서방님의 눈은 노스님의 눈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낯선 집에서 길상이 둘레둘레 하고 있을 때 갓난할몸이 와서 물었다. 네가 절에서 왔다믄? 예, 대사께서는 편안하시고? 예, 웃는 갓난할몸 곁에 바우할하라봄이 눈을 꿈뻑꿈뻑하며 길상의 대답을 함께 듣고 서있었다. 원체 기골이 좋으신 어른이니께 늙은내외는 서로 마주보며 눈으로 얘기하듯 하더니 말 잘 듣고 서방님이 꾸중하시더라도 맘에 끼지 말고 여기 있으면 중대는 것보다 안 낫겄나? 갓난할몸은 치맛자락을 걷어 코끝을 닫고 눈을 비벼대었다. 지금도 길상이 머릿속에 그때 그 광경이 왠지 생생하게 남아있다. 최참판때게 와서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서방님을 찾아온 선비 한 사람이 그 놈 참! 꼭 통인감 이군 그래! 하며 침을 삼킨 일이 있었다. 밀꽃같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진사립을 쓴 허우대가 헌칠한 선비였다. 길상은 통인이 무엇인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다가 갓난할몸에게 물어보았다. 사토 옆에서 잔심부름하는 머심의 말 아니가? 니가 하도 잘생기서 그랬는갑다. 길상에게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겨울 거지꼴을 하고 이 집에 찾아온 구천이의 모습이다. 객식구만 같은 생각이 들어 외로웠던 길상은 처음부터 구천이를 정답게 느끼었다. 해의 나설쯤 먼 산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우두커니 서있기를 잘하는 구천이를 멀리서 숨어보는 길상은 왠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서방님이 출타 중이었던 어느 날 길상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숫덩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왼손에 병을 들고 오른손은 버들가지를 든 관음상이다. 관음상 아래쪽을 가려 내려가다가 무심결의 눈길을 돌렸을 때 큼지막한 집색이가 보였다. 길상의 눈이 저도 모르게 거슬러 올라간 곳에 구천이의 어두운 눈빛이 있었다. 자비상이구나. 야, 길상이 기뻐서 얼른 대답했다. 어디서 배웠노? 저래서 맨날 그리소. 저래? 영국사 해관 스님이 구천이의 눈빛은 더 얘기할 것을 바라는 것 같았다. 장차 저도 금어가 될 기라 하심서 맨날 조화를 그리게 하심다. 글 공부를 했느냐? 예, 조금. 저도 모르게 길상이 역시 야에서 예로 말이 달라져 있었다. 안 하면 잊어버린다. 노스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구천이 눈이 순간 흔들렸다. 세상이 달라질 거라 하시면서 흔들리고 있던 눈에 조소가 지나갔다. 그 후 구천이는 틈이 날 때마다 길상을 손짓하여 불러다가 남몰래 그를 가르쳐 주었다. 해관 스님은 성미가 급하고 변덕이 심해서 꾸짓기를 곧잘 했으며 잘못도 없는데 쥐어봤곤 했는데 그러나 길상은 그를 가르칠 적에 말이 적고 엄격해 보이는 구천이가 해관 스님보다 더 두려웠다. 길상이 물감을 챙겨내어 탈에 채색할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그를 찾는 소리가 났다. 귀녀가 마님이 부른다고 했다. 길상이 뛰어갔을 때 문의원은 막 대청해서 신돌 위에 내려서고 있었다. 엄격결에 길상은 저를 쿠벅했다. 문의원은 영국사의 노스님하고는 중마고우로서 길상은 문의원을 절에서 여러 번 뵌 적이 있었던 것이다. 문의원은 절을 하는 길상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깐깐하게 말은 늙으니 백설같은 수염에 묻힌 얼굴은 맑고 인자하게 보였다. 윤씨 부인은 두 손을 맞잡고 대청에 서 있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태도는 사부를 모시는 것 같은 일찍이 뇌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경건한 태도였었다. 사랑에 매셔라. 목소리는 딱딱한 얼굴과 마찬가지로 억양이 없었다. 문의원의 모습이 사랑으로 사라진 뒤에도 윤씨 부인은 손을 맞잡은 자세로 그냥 서 있었다. 나으리마님, 읍내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드시라 하여라. 음산한 목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시오. 했을 때 책을 읽고 있던 최치수는 비로소 돌아보았다. 그 눈은 생소했으며 윤씨 부인의 정중한 태도와는 달리 앉은 채 앉으시오. 했다. 그들은 서로 맞절을 하였다. 낼신한 몸에 치렁치렁 따 내린 머리채를 흔들며 귀녀가 상을 보아 가지고 온다. 전과 같이 문의원은 서방님의 진맥을 하러 온 것 같지 않다고 길상인은 생각했다. 그동안 최치수는 알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심부름을 시키지나 않나 하고 사랑 앞을 서성거리는 길상은 그러나 마음은 도장에 가 있었다. 채색만 하면 탈은 끝이 난다. 어서 끝내야지 하는 생각에만 가득 차서 기어이 길상은 도장으로 뛰어가고 말았다. 두 손을 모아 호호 입김을 쐬고 비비고 하다가 그는 마지막 완성의 즐거움을 가만가만 누르고 물감을 풀었다. 이제 죽어있는 두 개의 탈은 살아날 것이다. 길상은 혀를 반쯤 내물고 붓을 움직인다. 소모아 세님 두 개의 탈이 다 되었을 때 해는 반나절이 훨씬 지나 있었다. 길상은 두 개의 탈을 치켜들고 밖으로 달려나간다. 길상아! 길상이 걸음을 멈추고 보니 그곳은 부엌 뒷문 쪽이었다. 봉순내가 팔짱을 끼고 부엌 뒷문을 향해 서 있었다. 문의원께서는 아직 안 가시지? 야! 뭐 하시노? 사랑해서 말 심하고 기십니다. 봉순내는 팔짱을 낀 채 초조한 안색을 띄고 바깥쪽을 한 번 내다보듯 하더니 갓난 알매 진맥이나 마님께 말 심 드리야 걷는데 길상아! 야! 연이네는 부투막에 걸터 앉아 전을 붙이고 있었다. 연이하고 마을의 드남꾼 여치네가 새앙을 다듬고 있었다. 꽃불이 들었는지 여치 오면은 자꾸 손등으로 코를 훔쳤다. 봉순내는 길상을 불러놓고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지 네 어디 가노? 봉순내한테요. 별당에 가요. 거긴 와. 이거. 그게 뭐고? 탈이요. 어디 보자. 정말이구나. 이게 어디 써났노? 만들었어. 네가? 야. 이 사람들아 이거 좀 보래. 참 희한치도 않다. 연이하고 여치네가 일순을 놓고 왔다. 네가 정말 만들었나? 여치네가 다짐한다. 야. 네 참 희한한 재주 가지 있구나. 원래 이 샛님은 쬐보도 아니고 너무 이뻐서 남자라 카겄나. 연이는 소무탈을 제 오미에게 가져다 보인다. 연이네는 전을 붙이다 말고 혀를 끌끌 찼다. 청승스럽게도 만들었다. 너무 재주가 있어도 비로 묶는다 카는데 이 뭐 시마야. 이제 이런 건 만들지 마라. 초조했던 것도 잊었는가 봉순내는 아주 감동을 한 모양이었다. 그런 말 안 하네라. 보급심은 재주라도 있어야지. 길상이 편역을 들고 나왔다. 참모보다 친모인 봉순내의 감정이 훨씬 더 화사했던 모양이며 제 자신이 손끝 재주로 살아가는 신세라 재주에 대해 변명하는 감도 없지 않다. 애기씨가 좋아라 하시겄다. 내 네 공들이 만든 신덕이 고마워서 상 하나 줄게. 올 설에는 말이다. 읍내 오광대에 구갱 시켜주지. 야 너거들도 욕바 신께 봉순내하고 함께 보내줄게. 정말이지요? 하모 와 내가 네 보고 헛말하건노. 봉순내는 별 생각 없이 즉흥으로 길상에게 약속을 하고 말았다. 장지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바늘의 궨실을 물어끄는 강청댁은 실거리를 반직고리에 내동댕이 치며 용이 하는 양을 사나운 눈초리로 본다. 용이는 바지까랑이를 발목에 꼭 쥐어지고 복숭아뼈 쪽으로 넘겨 접더니 옥색 데님을 친다. 집 구석에는 뗄나무 한 단 없이 해놓고 실밥이 툭툭 붉어져 나올 만큼 엉성하게 벗은 불을 붙이면서 강청댁이 짓거렸다. 오광대인가 팔광대인가 구갱하려고 가나 뭐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참말이지 내 간장이 썩어서 이 놈의 살림 그만 탕탕 뽀사뿌리고 절에 가든지 용이는 일어서서 두루마기를 입는다. 우리 고르자는 데다 파리똥 같은 딱지가 붙은 열쇠 무명 두루마기는 그러나 입은 사람의 풍신이 좋아서 번치가 난다. 세상에 무슨 낙으로 내가 살고 앵앵거리는 자식 새끼가 있나 내 외관에 정본을 믿고 그 낙으로 산다 말가 남들 거치 살림 모이는 그 재미로 산다 말가 남의 집은 삽작에 들어서면 따신내가 나는데 헌 살간 같은 이놈의 집구석에는 냉바람만 돌고 울타리가 썩어자빠지니 그거 손볼 생각을 어디 한분 할까 남들은 나무를 내서 집재만큼 쌓아놓고 그 나무만 봐도 절로 땀이 나는데 이 집구석에는 강아지가 지나가도 때릴 나무 한 같이 없다 카이 나무가 뚝 떨어져야 재개를 지고 나가는 그런 겨르름뱅이가 천하에 또 있으려고 대접을 밀어내고 두루마기 자락을 거두며 앉은 용인은 곰방대를 꺼내어 담배를 넣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뭐할라고 시집하실꼬? 남들이 풍신 좋고 심세고 심도 굽다고 부럽다 했었더만은 시집 잘 간다고 입에 춤이 마르게 부럽다 했었더만은 풍신 좋으면 뭐하노? 심샘은 뭐하노? 마음속에 보장이 따로 있는데 쪽박을 차도 마음이 맞아야 사더라고 남은 한 해 사는데 나는 백년 살기든가? 용인은 담배연기만 뿜어낸다 조랑조랑 매달아 놓은 씨앗주머니 사이에 쳐놓은 거미줄을 스쳐 담배연기가 빠져나간다 문틈 사이 햇빛 줄기 뻗친 속으로도 담배연기는 뒹굴면서 얽혔다가 밖으로 빠져나간다 참말이지 자나깨나 인혁 가숙, 인혁 자식밖에 모르는 두마나비 볼 적마다 그 성님은 무신 대복을 지고 나왔을까 싶어서 옷 밥이 그리 부러우면 참말이지 도둑년 될 끼구마 깊고 있는 버선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강청댁은 눈물방울을 닦을 생각도 않고 맹맹해진 코만 들이마신다 비로소 용인은 견눈으로 마누라의 우는 꼴을 살폈다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지나갔다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가는가 봉수놈애가 아들 좀 데리고 가돌라카이 그러라고 했지 실없는 옆이네 왜 해필이면 인혁 보고 가라갑디까 그년 어디 볼구석이 있다고 최참판내는 우천자천하는고 그 개눈깔 어디 볼구석이 있다고 기어이 월선이를 걸고 나왔다 강청댁이 그러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월선이 어떤 타관 남자에게 시집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없더니 재작년 가을에 가랑잎같이 마을로 굴러들어왔던 것이다 이때는 무당이던 그의 어미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두 해였었고 잡초가 우거진 빈집에 보따리를 하나 겨드랑에 끼고 월선이는 울고 있었다 옛날 월선 내가 최참판댁을 드나들었을 무렵 어미 치마 꼬리를 잡고 따라다니던 월선이를 동생같이 귀여워했던 봉순내는 돌아온 월선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 빈집에 왔었다 아이고 이 무상한 계집아 어메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있음서 어찌 그리 소식 하나 없었노 그래 니 꼴은 와 이런노 월선이는 울기만 했다 살아볼라 캣더만은 하다가 월선이는 흐느꼈다 결국 갓난할몸이 윤씨 부인에게 이야기하여 얼마간의 돈을 얻어 월선이는 읍내 삼거리에 주막을 차렸다 강청댁이 최참판댁에서 월선이를 우천자천한다 한 것은 그 일을 두고 한 말이었다 어디 마님께서 그러신나 봉순너매가 아 아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싱거운 옆있네 가늘쳐도 소금이 한 말은 들겄다 새끼 사당맨들 낳고 오광대 구갱인가 종놈 붙어먹은 구갱이 새끼들한테 본보기가 될기라고 전 그렇거든 지가 데리고 가지 와 남보고 가라 마라 하노 별 수도 없는기 최참판네 새만 믿고 울고불고 행패를 부린다고 읍내행을 중지할 용의는 아니었다 다만 그는 여자의 눈물이 싫은 것이다 아니 여자의 눈물이 두려웠던 것이다 웬만치 바가지를 긁어도 말이 없고 심하다 싶으면 슬쩍슬쩍 농으로 돌려버리는 용의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이름같이 사람이 용해서 그렇다고들 했다 그러나 실상은 강정댁이 뭐라 하건 용의는 자기 고집을 꺾은 일이 없었다 장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읍내에 나가서 월선의 주막에 들렀고 술 한잔을 사먹고 돌아오는 그 짓을 1년이 넘게 계속했으니 누구보다 강정댁 자신이 남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느 때와 달리 눈물까지 짜는 것은 오광대 놀이로 설레는 밤 그 밤이라는 게 탈이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만큼 하룻밤을 묶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불안했던 것이다 이번만은 한사코 말리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용의의 두루마기를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가지 못하게 말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강정댁은 그러질 못했다 초록은 동색이더라고 환양기 있는 년들이 새끼들까지 강정댁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곰방대가 재떨이를 힘껏 쳤기 때문이다 놀란 강정댁은 힐끔 쳐다본다 용의는 곰방대를 한 번 더 두드리고 나서 훅 하고 바라보더니 허리춤에 찔렀다 그의 얼굴은 벌개져 있었다 이때 삽작 밖에서 뛰는 발소리가 났다 언땅위의 발소리는 맑고 튕기도 돌렸다 아재요 개집아의 목소리 역시 맑고 튕기도 돌렸다 아재씨 이번에는 신나는 사내아의 목소리 발소리로 바로 마당 안을 어지럽힌다 왔나 숨차라 개똥이가 따라올라 캐서 뛰어왔소 봉순이는 쇠된 소리를 질렀다 강정댁의 눈을 휘뜨고 아이들을 본다 설빔을 입은 아이들은 낮은 마루 끝에 정강이를 바싹 붙이고 몸을 내어밀며 입이 찢어져라고 웃었다 봉순이는 노랑 명주 저고리에 남치마 빨간 염랑을 찾으며 어미의 명주 수건인데 눈이 붉어질 만큼 톡을 감싸서 머리 꼭대기 쪽에 질끈 통에 맨 모습이었다 길상에는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차고 있는 염랑은 수박색인데 연두색과 노란색의 수술 두개가 달린 염랑끈이 그의 인물을 돋보이게 했으며 검정 갑사댕기를 들인 머릿결이 부드러워 보였다 아이들의 저고리는 다같이 해수음을 두어 푹신푹신하게 했다 어서 가입시다 봉순이 팔짝 뛰며 말했다 그러자 용이 말과 함께 거의 동시에 숨이 껄떵 넘어가는구나 강정댁이 내뱉었다 안 춥나? 안 춥소? 길상이 대꾸했다 그러면 갔다 오겄는데 강정댁을 돌아본다 사토덕의 나발 분노만 성미를 못 이긴 강정댁의 눈가풀이 파들파들 떤다 가자 날씨가 과히 차지는 않네 용이는 성큼성큼 팔을 떼놓는다 아재요 우리 읍에서 자고 올 끼지요? 봉순이가 물었다 음? 아재요 나루패 타고 갈 끼지요? 숨을 핥다기며 봉순이 또 물었다 술병을 들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민혜와 마주친다 읍내 가시오? 야! 자조빛 옷걸음과 끝동을 물린 흰 무명저구리의 옵서답이 벌어져 있었다 검정치마도 불룩하게 솟아있었고 몸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민혜의 얼굴은 좋았다 멋인지 불사조 같은 물가의 잡조 같은 끈질긴 것을 느끼게 하는 이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고 생명이 넘쳐있는 것 같다 이미 오메 우리 오광대 국인가요? 자랑하는 봉순이 옆에서 바로 그렇다는 듯 길상이 우쭐댔다 좋겠구나 건성으로 말해놓고 이민혜는 용이에게 웃는 낯을 돌렸다 서울 지난지가 벌써 일어나 되는데 무신술이 있을 기라고? 사람을 오복같이 쪼우는 바람에 술 받아오넘아요 지발로 걸어가지 뭐하려고? 아줌마씨가 받아오요 옷 잘 낀니까? 사람이 다른데 여자는 염치 불구하고 용이의 눈을 더듬어 본다 풍만한 전기를 풀어서 용이 얼굴에다 설설 뿌리는 것 같은 웃음을 머금고 그는 임신한 여자였을 뿐 어미가 아니었다 음탕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었다 꼭 새신랑 가십니다 어서 가보이소 용이는 노기를 띄고 말한 뒤 발길을 옮긴다 아이들은 또 뛰었다 뛰면서 길상에 뒤돌아본다 이민혜는 술병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우드컨이 서있었다 보리밭에 걸음 내놔 이번에는 용이 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저쪽 밭도끼를 걸음 장군을 진 용팔이 앞서가고 있었다 음랭하는가 베 니 갈 줄 알았으면 나도 따라 붙이는 건데 장군을 진 채 얼굴이 무같이 길쭉한 용팔이는 멈추어 섰다 반쯤 해벌린 입술에서 하얀 느낌이 새어 나온다 섣달 금음날 가 뭘 그리 서두노 동사꾼이 일 안하고 우치 사노 그새 편했던가 며찜 저분께 등이 뻐근하고 마 일 다 해놓고 죽을라카믄 죽을 날이 없다네 산잎에 거미줄 치까 마을이사 숲지 사는 게 어디 그런나 어서 가봐라 저기 나리선 온다 강가에 이르는 길이 왼편으로 구부러졌다 영팔이 가는 밭둑길은 오른편으로 구부러지고 그들의 거리는 멀어졌다 나루터에는 낯선 나그네 한 사람만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놀기 좋아하는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육로로 벌써 떠나버린 것이다 용인은 화개 쪽에서 내려오는 나룻배가 하얗게 얼음이 온 물 가장자리 모래 위에 식판을 걸자 봉순이를 안고 배에 오른다 길상에 따라오르고 나그네도 올랐다 사궁은 모래밭을 떠밀어내며 강심적으로 배를 뒷걸음질시켜 방향을 잡은 뒤 노를 젓기 시작했다 봉순이는 들고 온 보자기 속에서 깎은 날밤을 꺼내어 오독오독 씹는다 길상아 죽까? 응 길상의 날밤을 받아 오독오독 씹는다 아재요 문어다리 드릴게요 용이도 문어다리를 받아 질겅질겅 씹는다 산 그림자에 가려진 강물은 압록색 짙은 빛의 빛깔이었다 노젓는 소리에 따라 마을 모습은 구부러져 가는 물에 가려 차츰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과 용이 조막에 당도했을 때 석변산 길슬개는 놀이 조금 남아 있어서 용이 잔등을 비춰주었다 우리 강아지가 왔구나 손이 꽁꽁 얼었네 봉순이의 두 손을 감싸지는 월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돌았다 옥색 명주저고리를 입은 그의 얼굴은 파란 것 같이 보였다 어서 들어가자 길상아 월선이 아이들의 등을 밀고 아이들을 따라 용이 밑줄이를 벗는다 가게 문을 와 닫아 싣고 아이들이 온다 캐서 말끝을 맺지 않은 채 월선이는 아랫목에 깔아놓은 자리이불을 걷고 봉순이를 탐싹 안아 앉힌다 봉순이는 서희 애기씨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던지 여간 우쭐해진 게 아니었다 윗목에 무릎을 꿇고 앉은 길상이에게 그럼 내가 때려주지 이놈 종아리 걷어 하고 소희 둘을 흉내내어 꾸짖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아들은 아들이고 장사는 장사인데 용이 중얼거렸다 하루 더 벌어서 뭐 길상아 거기 잡다 이리 내리오니라 그래 마님께서는 안녕하시나 야 애기씨도? 애기씨는 늘 우시오 우시오? 어서 떡국 끓이올게니? 월선이 일어섰다 패스럽게 또 꾸군무신 그 말에 월선은 처음으로 용이를 쳐다본다 홀로 사는 개숫집에 아이들을 앞장세워 들러불어온 시아주버니 같이 서로 내외하며 민망해하며 눈길을 피하더니 마주친 것이다 월선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나갔다 미리 마련해놨던지 별 지체 없이 김이 나는 떡국을 들고 월선이 들어왔다 불을 키야 거소? 내가 하지? 용이는 등잔에 불을 켰다 불꽃은 한 번 자지러졌다가 밝아왔다 광대놀이가 벌어질 장터 쪽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은 마음이 달떠서 떡국은 먹는 둥 마는 둥 엉거주춤한 꼴이 되어 앉아있던 길상이 말했다 구갱 저 자리를 못 잡으면 걱정 마라 광대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리 잡아달라고 부탁해 신께 맨 앞자리 우린 키가 작은게요 하모 앞자리지 걱정 말고 마저 묵어라 말하는 월선이 인매를 쳐다보고 있던 봉순이 꾸짖듯 길상에게 눈을 흘린다 물 엄마하고 친한 아지맨데 어려날까 봐서 용이는 남기지 않고 떡국 한 그릇을 다 먹고 상을 물렸다 아지매 이자 가입시다 이번에는 점잔을 빼던 봉순이 졸랐다 아직 멀었다 이자부터 막을 치고 장작불 피우고 할 겐데 미리 가서 떨라고? 아지매도 갈 끼지요? 너구들 데려다 주고 아지매는 구갱 안 할 끼요? 옛적에 많이 봤다 용이의 눈과 월선의 눈이 위친 함철에 끌리듯이 합쳐진다 월선은 울상을 지었다 우친이는 나한테 원망이 없노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용이의 눈을 내리깐다 남들은 식구끼리 모여앉아 인절미를 빚던 섯달 금음날 밤 어느 절간에 혼자 가서 죽은 어미의 명복을 빌었던 월선이 뼈에 스며드는 법당의 냉기보다 더 사무시는 소름이 울었던 여자 어릴 때도 겁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울었고 망태 영감이 온다고 해도 울었다 치수 도련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더욱더 즐겁을 하며 울었다 아이들은 장터 쪽의 소리에만 정신이 팔려 무시로 몸을 옴지락거린다 그람은 가자 몸을 옴지락거리는 아이들을 보고 웃으며 월선이 일어섰다 용이 형님도 오셨습니까? 저만큼 오던 마을 젊은 치들이 물었다 그들은 어디서 한 잔을 한 모양으로 길을 해갈며 걸어온다 대낮부터 무신술고 야 한 잔에 쉼다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술 먹겠소? 제 얘기 어음 그들은 주기 이상으로 거친 분위기를 뿜으며 야비한 시선을 월선에게 보냈다 용이 옆을 스쳐서 지나간 젊은 치들은 저희끼리 무슨 말을 했는지 킬킬 웃더니 주먹으로 서로의 옆구리를 쥐어봤고 또다시 킬킬하며 웃었다 용이는 눈살을 찌푸린다 월선이는 고개를 떨구며 걷고 있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염치가 없어서 망하는 세월 탓인가? 걷잡을 수 없이 울적했다 마을 젊은 애들에게보다 용이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여움을 느낀다 월선아 나는 아무데서나 구경할 것이니 아들 자리 자네가 잡아주고 자네라는 말에 월선이는 놀랐다 그러나 용이의 난처한 심정을 헤아렸던지 야! 하고 대답만 했다 용이는 이내 사람들 속에 묻히고 말았다 아이들을 앞세운 월선이는 말뚝에다 낡은 포장을 이리저리 둘러친 개복청으로 가서 황노인을 찾는다 꺼적띵이 깔아서 자리를 잡아 나신께 장구잡이 황노인은 이가 몽땅 빠져서 합주기가 된 입을 벌리고 사람 좋게 웃었다 이놈들을 안칠라고? 허! 이건 누구 딸내민고? 이건 또 누구 아들내민고? 거! 인물도 좋다 황노인은 아이들에게도 입 빠진 잇몸을 드러내고 웃었다 월선의 모친이 살아있을 때 서로 허물없이 지내던 황노인은 지난 날 다소 이름이 알려진 장구잡이였다 열 살 적부터 북제를 잡은 그 이기를 터득하여 명창들의 소리를 빛내준 작년 시절은 그에게 황금기였다 수, 고수, 앞명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구잡이가 시원찮거나 혹은 심탕이라도 부리면 아무리 명창일지라도 소리는 죽게 마련이다 광대의 장단으로는 평타령, 중머리, 진양조, 엇머리, 휘머리는 물론 춤장단에도 능했던 그는 매우 자부심이 강하여 그 자부심 때문에 한 번 비위장이 틀어지면 명창 광대의 소리를 망쳐놓거나 북제를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려 이 길에서 내리막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성미를 달래느라 술과 여자를 가까이하여 그는 내리막기를 더욱더 재촉했다 지금은 오광대의 일개의 장구잡이로 늙어버렸으나 세월은 그를 온화한 인품으로 닦아주었다 그러나 개복정 안을 비춰주는 관솔불 아래 주름진 얼굴에는 돌아갈 집도 자식도 없이 북제 하나만 믿고 살아온 서러운 이력이 물결치듯 일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애들을 보며 연신 벙긋벙긋 웃고 있는 앞쪽이 황노인을 멍청이 바라보고 있던 월선이가 아저씨 옷이 얄쏘 뭐 집을 것 없다 이력이 나서 그래도 나이가 나인데 월선아 니 참말로 니 에밀 닮았구나 꼭 옛적 월선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놀랬구마 죽어 없어진 것으로만 생각했던 30년 가까운 지나간 세월이 벌떡 몸을 일으켜 눈앞에 다가오기라도 하듯 황노인은 월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낮에 볼 때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저씨도 어메 자식 어메 안담고 니 닮겄소 허허 그렇긴 그렇겄다 우치 세월이 그리 빠른구 어제 청춘이 오늘 백발이라 하기는 하더라마는 월선 내는 저승에서도 삼지창 들고 살풀이를 하는가 몰라 그럼 마신 마시오 이 승서 받은 천대를 저승까지 가서 바꿨소 월선이 눈에 눈물이 핑돈다 그러기 섭하게 생각지 마라 그보다 내일 아침에 따끈 따끈한 해장국이나 부탁하자 야 그들의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아이들은 개복 정안을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맨 앞자리에 거적을 깔아놓고 광대 일행 중 심부름꾼인 머스마이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 월선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여기 가만히 앉았거라 나 가서 화닭불 가지고 올 끼니 하고 간 월선이는 숯불을 묻은 질화로를 안고 이내에 돌아왔다 구경하다가 잠 오거든 오고 월선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워주고 제 머리에서 수건을 끌러 이미 수건은 쓰고 있었는데 봉순이 목에 한 겹 더 감아주고 일어섰다 군마당에는 이제 구경꾼들이 꽉 들어차서 소란을 피우고 노름판 가까운 곳에서는 장작불이 홀홀 타오르고 있었다 용이는 군마당에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는 순간 그는 치륵같은 어둠이 안겨오는 것을 느낀다 용이는 장터에서 과히 멀지 않는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줄고 있던 주모는 인기척에 벌떡 일어섰다 탈노름 끝났소? 이제 겨우 두마당째 들어갔소 도로 주질러 앉은 주모는 몽롱한 채 머리를 극적극적 긁었다 그동안 명절이라 장사도 못했던 이들 주막에서는 오광대 노름 끝판에 한몫 보자고 쩔쩔 끓는 순댓국에 막걸리도 몇 동이씩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판이었다 놀래라 나는 노름판이 끝난 줄 알았구마 끝은 안나도 술손님은 마신께 술이나 주소 가계방으로 올라간 용이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켠 뒤 안주를 집을 생각은 않고 술잔만 내밀었다 두 잔, 석 잔, 넉 잔을 마시고도 술사발을 내밀었다 천천히 잡소! 살이 들겄네! 안주도 안 먹고 맨수를! 주모는 새삼스럽게 잘생긴 용이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다섯 잔을 들이켠 용이 얼굴은 붉기는커녕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샘을 끝내고 매운 밤바람 속으로 나온 용이는 휘청휘청 걷는다 이가 빠진 것처럼 인가가 듬성듬성한 길을 쓸쓸하고 매정한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길을 걷다가 용이는 길켜내서 소변을 본다 피리소리, 잔고소리가 무척 먼 곳에서 울리고 있는 것 같았다 흥! 살이 썩어서 뭉개진 문둥이도 양반은 양반이란 말이지? 천하일색 양귀비라도 무당은 무당이라 말이지? 흥! 바지 말기를 치켜올리고 허리끈을 동인 뒤 용이는 휘청거리면서 월선의 주막 앞에까지 왔다 월선아! 구려탯 같은 소리를 질렀다 문 열어라! 용이는 문을 주먹으로 쳤다 술을 너무 마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월선이는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술 마시면 안되나? 가난뱅이 농사꾼은 주색에 빠지면 안되제?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용이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니는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다 우치 그리 못살았노? 못살고 와 돌아왔노? 하다가 용이는 울었다 월선이는 비실비실 도망치려 했다 매를 지켜든 아버지 앞에서 달아나려는 계집아이처럼 울음을 죽이려고 이를 악무는 용이 이빨 사이에서 괴상한 소리가 났다 월선에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온 용이는 갓을 벗어던지고 등잔불을 불어 껐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여자의 나머지 한 손을 꼭 잡고 방바닥에 주질러 앉는다 어느 시 어느 때 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다 모두 다 내 죄다 와 니는 원망이 없노? 끌어안아 여자 얼굴에 얼굴을 비벼댄다 남녀의 눈물이 한 줄기가 되어 흘러내리고 또한 그들의 몸도 하나가 되어 높이높이 떠올라가서 영원히 불어헤칠 수 없는 처절한 사랑의 의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행랑의 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한 사람 갓난 할멈이 행랑 텐마루 앞에서 우물쪽을 향해 보행 연습을 하는지 입술을 달싹달싹하며 걷고 있었다 회심곡을 내면서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다 집안은 괴괴했다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 우물가를 돌아서 텐마루까지 되돌아온 갓난 할멈은 지팡이에 힘을 주며 텐마루에 걸터앉는다 별당 쪽에서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제 윤시부인은 서희를 데리고 영국사를 향해 떠났던 것이다 가마족군으로 몇 명의 하인이 같이 갔고 3월이 봉순내 모녀가 따라간 데다가 나머지 하인들은 들판에 나가고 없었다 연희 모녀는 뒤체에서 김서방 댁과 잡담을 하고 있었고 김서방만은 최치수가 무엇인지 지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개똥이가 사랑 울타리 밖으로 돌팔매질하는 것을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쳐다보곤 한다 귀녀는 아침부터 어디 갔는지 없었다 사람들이 없는 기미를 알았던지 쥐들이 행랑들을 쏟아니다가 갓난 할멈이 가까이까지 와서 구경이라도 하는 것처럼 쳐다본다 서생원 니도 사람 괄시하나? 듣고 병들었다고 니까지 나를 산송장 치부하나? 쥐를 말벗삼아 갓난 할멈은 중얼거렸다 햇빛을 못 본 얼굴은 시래기 빛이었으며 빠지고 망가져서 겨우 조금 남은 반백의 머리는 어떻게 얹을 수도 쭉쩌볼 수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헝클어진 채였다 칠순이 다 되었다고는 하지만 노세보다 병고가 더 한층 가차없이 냉혹했던 것 같다 한 번도 생산을 해본 일이 없는 할멈은 암형을 붙여서 갓난 할멈인데 옛적에는 김서방 댁이라 불렀었다 머리칼이 휘어지면서 현재 김서방이 김서방이라는 칭호와 인물을 바우하라범한테서 물려받은 뒤 어느덧 늙은 종의 내외는 바우하라범 갓난 할멈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초상이 두 번 나겠다고 걱정들을 했는데 겨울을 나면서 갓난 할멈은 이상하게 조금씩 회복이 되어왔다 철은 어김이 없이 찾아오건만은 강물도 풀리고 나무에도 우미 트건만은 사람이 목숨 맨치로 무상한 기 또 있을까 괘씸한 늙은이 내 후사는 오짤라고 늙으시고 대면했을 때는 마님이라 했지만 갓난 할멈에게 윤씨 부인은 언제나 아쉬웠다 마음속에는 꽃같이 젊고 고운 아쉬인 것이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갓난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자기 걸음을 가늠해 본다 몇 발짝 걸어보고는 멈추고 다시 걸어보고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행락문 밖으로 나간다 내리막길을 가다시피 만쯤 내려온 할멈은 지팡이를 놓고 땅바닥에 퍼질러 앉는다 이러다가 집을 잦아지던 내가 갈 끼다 어이구 숨이 차고 멀리 미나리밭에 들어서서 미나리를 캐고 있는 마을 안악들의 모습이 보인다 맨발에 스미는 흙탕물의 냉기 종아리를 간지러주는 미나리의 부드러운 잎새 겨울을 견디어낸 푸른 잎새는 연하고 향기도 짙다 갓난 할멈은 바우아라봄 생전에 봄미나리 설치국을 즐기던 생각이 불현된단다 보는 것마다 그 늙은이 생각이네 다시 일어나서 나문대리막길을 내딛는다 땅을 덧없는 지팡이 끝이 허하게 보이지만 그는 길을 쓰고 걷는다 등 뒤에서 소방울 소리가 났다 비키소! 비키오! 노성이 뒤통수를 친다 갓난할 몸은 엉겻결에 길바닥에 주질러 앉는다 누구라고? 할미 아니요? 거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방안에 들어 풀어 있지 뭐할라고 나왔소? 칠성이 왜가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길어봐서 나왔더만은 농가리 가나? 야! 너거들 속아? 흥! 우리 어매가 최참판댁에 드난살이라도 했음은 모를까 무슨 소가 있겄소? 용이소요? 용이소라고? 사람이 길어봐서 나왔더만은 이자 살만하요? 살만하기는 그만 가시면 좋을긴데 칠성이는 어릴 적에 최참판댁 찬매밭을 망쳤다 하여 바우 하라봄에게 매맞은 생각에 났다 그러기요 오래 사는 것도 죄라니께 갓난할몸은 쩍 벌어진 칠성이 뒷모습을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가야지 가야지 하며 말로는 그러지만 칠성이에 동정심 없는 말이 고깝게 들렸던 것이다 저꼴댁은 고래장을 해버리는 거라 자기에게만 결코 늙음이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칠성이는 똥이 말라붙은 소엉덩이를 다시 한번 갈겼다 임자도 아닌 주제에 왜 이러냐고 악다거니를 하듯이 소는 음모하고 운다 손뭉치 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하늘은 더없이 평화스럽다 들판을 오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도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땜목 개천가에는 어미 손을 따라다니는 송아지 모든 것은 다 평화스럽다 두만 내 집 앞에까지 온 갓난할몸은 삽작에 기대어 숨을 돌린다 개가 쫓아 나왔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맷돌 돌리는 소리가 마당에서 났으며 삽작에 가까운 까대기 겸 외양간에서 거름 썩는 냄새가 풍겨왔다 집안은 맷돌 돌리는 소리뿐 아이들도 없는가 개는 꼬리를 내리고 후퇴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다 숙모님 웃진 일이십니까 쫓아와서 갓난할몸의 지팡이를 받아들고 그를 부축하여 마루까지 데리고 가서 앉힌다 휴 사람이 길어봐서 나왔더만은 숨이 차고 어지럽고 가본다 가본다 함 써도 뭐하노 어머니 미음 쓸라고 쌀 한 움큼 담가서 갑니다 욕 본다 무슨 말씀을 아범은 어디 갔노 봄갈이 한다고 아이들은 나무하러 가십니다 선이녀는 어디 가고 지 아베 점심 갖고 안 가십니까 애미 애비 닮아서 새끼들도 여수에 갔구나 되는 집 구석이다 가만 누워 안기시고 우찌리 오시십니까 밤도 길고 해도 길고 그래도 기동을 하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러다가 집을 자자지듯 안 가겄나 살만큼 살아신께 성님은 요새 좀 어떻노 노상 그저 그러시지요 어무이 어무이 숙모님 오시십니다 방문에 입을 바짝 갖다 대며 귀청에 떨어지게 두만내는 소리를 질렀다 무이하고 비가 오다고 하무 비는 와야지 갓난할몸은 두만내 부축을 받아 두만내는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숙모님 그러면 지는 나가서 얼른 미음 써 오고 싶니다 야 나 때문에 그런다면 그만두어라 하며 갓난할몸이 말했으나 두만내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성님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갓난할몸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아 하며 두만내는 대답하는 신용을 했다 성님은 더 살아도 될긴데 벽에 똥칠을 하게 생기신게 말이오 효자가 있어도 그 낙을 모르고 쯧쯧 소리를 지를 기력도 없거니와 질러봐야 소용이 없는 상대였으니까 비가 의아제 거년은 우돈이오고 무사모에으 폐의 아이가 허입부 새가하믄 비가 와야제 거년의 웃동네하고 물싸움하면서 우리 팽이 아베가 허리뿌른 생각함은 그 말이다 거년이라니 성님 그게 언제일인데 그러요 30년도 더 된 일 아니오 한숨 대신 연불을 웬다 어서 해운이라고 죽에 뭐들이 생기신다 머리에 불티를 뒤집어쓰고 생솔가지를 집혔는가 두만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들고 들어왔다 맨입으로 가시면 됩니까 어서 좀 드시이소 굳이 권하여 갓난 할머니 숟가락을 드는 것을 본 뒤 두만내는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켜 애기에게 그렇듯이 뜨거운 깨죽을 입으로 호흡으로 식혀가며 떠먹인다 정신이 다 나가고 목숨만 붙어있는 노파의 식욕은 왕성했다 한 대접을 말끔하게 비운 뒤 두만내는 시어머니를 자리에 눕혔다 더 잡숨은 설사를 하신께요 하다가 상위의 사발에 죽이 많이 남은 것을 보고 와 그러십니까 많이 묵었다 집에서는 이만큼이나 묵건대 그래가지고 어찌 기동하실라고 자주 가볼랗게도 사물이랑 봉수놈애가 모두 잘하는데 참견이라도 하러 가는 것 같고 해서 별 걱정을 다한다 살림사는 감옥아 무시로 올 수 있나 사물이나 봉수놈애는 너거들 칭찬이 자자하다 친족하도 안 그럴 기라고 함서 별 말씀을 두만내는 비지기 웃으며 그 듬직한 몸을 구부려 시어머니 입가에 묻은 죽물을 닦아준다 상을 들고 두만내가 방에서 나가는 순간 개가 죽는 소리를 하고 울부짖었다 아니 저기 아서라 개를 와 때리노 저 미친년이 두만내가 악을 썼다 마당이 한참 시끄럽더니 잠잠해졌고 두만내가 들어왔다 먹고 또 출레가 왔구마요 그새 안보이도마는 어디서 뒤진 줄 알았는데 그게 미친년 치고는 엄전한 편인데 와 그래 지랄하든구 봄이 되면 병이 더 동하는갑대요 그렇다더마 참 숙모님 와 며칠 전에 말입니다 강청댁에 친정에 갔는데 아 그러세 월선이가 말입니다 월선이가 그 가인아 음내에서 주막 안 차린나 와 아니라요 그런데 이 소방이 용이 맑아 야 갓난 할멈은 당장 알아차린다 불쌍한 가인아 지 애미 심덕을 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우찌 그리 박복한구 윤시부인을 지금도 아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갓난 할멈에게는 삼십이 다 된 월선이도 역시 계집아이적 그대로 가인아였었다 박복할 수밖에 더 있겠십니까 잘못해인 아시니 그렇구나 예적의 용이 애미가 시금을 전폐하고 혼인을 말린 것도 허긴 그 탓이지 그래 용이 댁내가 친정에 가서 우찌 됐노 안 산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갔는데 법으로 만난 부부가 갈라설 수 있십니까 성미가 그래서 지랄 한 분 부리봉기지요 그래 친정에 갔다 오는 길에 뭐라 카든가 무슨 고개마루에서 구천이를 보았다 한 캅니까 뭐라꼬 갓난 할멈은 자리에서 뛸 것처럼 놀란다 강청이 산청 너머 하만 땅 아닙니까 거기서 지리산이 아니 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리산에 숨어 있는가 봬요 행색이 어떻든고 별당 아시는 바싹 다가앉는다 뱅이 들어 그렇던지 별당 아시를 업고 가더랍니다 두 사람이 다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서 별당 아시는 등에 업혀서 얼굴을 숨기고 있으신께 또 바닥에도 강청댁을 모르겠지만 구천이는 분명히 강청댁을 보았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고 피해가는 기색도 없고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 싫기다 갓난 할멈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강청댁 말이 별당 아시를 업고 가는 구천이 뒷골을 보고 서이시니께 눈물이 나더랍니다 거지 중에 산거지라 거지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릴 들은 게 사람 사는 기 대가택 외며느리가 자식 낳고 살다가 거지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마 내가 어지럽네 누보야 걷다 야 누부이소 두만내는 안방에 가서 베개를 가져다 갓난 할멈 머리를 괴어준다 거지 중에 산거지라 친정에서는 그 아무 말씀도 없었다 캅디까 무심 말이 있겄노 이쪽에서 알리지도 않아 실기고 서울 천리밖에서 소식을 들었다 캐도 베린 자식으로 치부에 실기니 친정댁의 형편은 어떻는데요 기참은 선비 집안이지 가문이사 좋다 카더라마는 엄한 가풍에 딸자식 생산을 안락하겄나 뭐 돌아가신 아시아고는 남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돌아가신 아시 친정 연출로 혼사를 했지 와 두 분이나 서울 혼사를 했을고요 돌아가신 노마님께서는 서울 조식암은 아닌가 베 애초 그 어른이 첫 번째 손주 며느리를 친정 곳에서 구했지 서방님께서는 후사 때문에 혼인을 서두셔야 한 것입니까 고궁한 살림이랑 선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도 늦었으면 늦었지 그러세 혼인하신다고 당장 보아실락하면 벌써 바실긴데 자손 귀한 집안이라 어떨런고 그 시라는 게 떨어져서는 안 될 곳에는 잘도 떨어지더만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아베 점심 갖다 주고 왔소 열세 살 나이보다 훨씬 숙성해 보이는 선이 통을 이고 들어오며 제 어미를 부르고 말했다 그리고 마루 밑에 낯선 미투리를 본 그는 작은 방 문을 열고 기우시 들여다본다 할머니 옷이십니까? 덧니를 내고 웃는다. 웃냐 내 새끼야 누워서 눈을 지켜뜨며 갓난 할멤도 웃는다 다니실만 하신가베요? 너거들 보고 접어서 안 왔나? 니 아베 점심 다 자신나? 두만네가 물었다 야 밥이 다 식었제? 숙냥이 마라 잡샀소 어 가서 전기 치우고 보릿살은 물을 묻혀나신께 한 분만 더 곱찍어라 야 선이는 통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두만네는 시어머니를 안아 일으켜 요강의 소변을 받아내고 다시 눕힌다 속속들이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게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더라고 그거는 그렇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거는 하며 갓난 할멈은 두만네 쪽을 향해 돌아 누웠다 의논을 좀 해볼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시소 두만네 얼굴이 다소 긴장된다 다름이 아니라 둘째 놈 말인데 우리네 같은 노비 신세에 양자고 뭐고 한닥하면 염치가 없는 짓이다마는 죽은 영감도 죽고 남은 그만이라 캄서 입 밖에 말도 내지 마라 하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게 그럴 게 아니더라 그 말일세 영만이를 영만이는 두만네의 둘째 아들이었다 두만네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돈다 뭐 이름이사 붙이나 만하고 내가 살아서 가한테 칠림될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죽은 뒤 일인께 외손 봉살함은 자손이 지리지 않는다고들 하더라마는 촌수가 멀어서 그렇지 김가성이 한 집안 아닌가 그렇지요 내 생전에서 영감 빈소에 물이라도 떠놓지만은 내 눈 하나 없어지믄 영신이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먹겄노 아시께서는 절에다가 얹어주겠다 말씀하겠지만은 내 뿐욕이 없이는 모를까 의논이라도 해보는 것이 그러무요 하기는 하나 두만네 얼굴에 근심이 낀다 촌수가 멀기는 해도 너희 시할부 아니하고 우리 시아버니는 육천간인께 알고 보면 멀지도 않다 그러무요 뭐 아까도 내가 말했다마는 양자고 뭐고 이름 붙일 것도 없이 기일에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되는 기고 두만네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작은 일이 아니었다 정성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었다 농사꾼에게는 제사 하나가 무섭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염치 불구하고 부탁하는 건 아니네 아시한테 말심 딜에서 눈마지기나 떼어주십사고 함은 두만네 양불이 금세 새빨개진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이었던 것이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 봐서 그렇지 아시께서는 날 괄신 안 하실 기다 웃지 그럴 수가 안 하시고 말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 봐서 그렇지 그 그거사 두마 나베 보고 의논해서 하모 의논해야지 내가 오늘 이 말을 할라고 기를 쓰고 내려왔지 자식 없는 놈이 설레라 그 그렇고 소만 두만네는 당황하고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른다 이제 할 말을 해 신께 내가 가야 할 긴데 어질어질해서 걷겄나 지가 어보다 들이겠습니다 어보다 줄래? 야 선희는 새끼 절굿공이를 들고 보리방아를 찍고 있었다 바지 위로 댕강 올라간 검정 동강치마가 방아지라는 데 따라 우쭐우쭐 흔들린다 절굿공이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적마다 선희도 함께 올라가듯이 발도둠을 한다 그러나 계집아이의 팔은 가늘었다 할무이 가십니까? 얻냐? 간다 갓난할몸은 두만네에게서 엎여서 삽잡을 나섰다 할무이 가입시다 얻냐? 두만네는 늙은이의 무게를 조금 더 느끼지 않았다 논 면마재기는 니지바이 이름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나